4호 태풍 탈림이 열대저기압으로 소멸된 이후 다시 5호 태풍 독수리에 대한 위협을 맞이하는 가운데 유럽중기예보센터는 5호 태풍 독수리가 23일 일요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989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발생하여 필리핀 북부 루손섬을 관통한 후에 필리핀에 25일 화요일까지 머무르다가 27일 목요일 중국 광동성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미국 기상청을 살펴보면 필리핀 동해상에서 23일 일요일에 960헥토파스칼의 대형 태풍이 발생하여 25일 화요일에 대만을 지나치며 북상하여 26일 오후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상륙하고 27일 목요일에는 중국 상하이를 스쳐 지나가며 북상하며 27일 저녁에는 우리나라 서해상에 도달할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될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말 미국 기상청의 예측대로 태풍이 이대로 북상한다면 2020년 8월 말에 한반도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했던 8호 태풍 바비와 같은 경우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계속하여 98호 열대여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3일부터 충청과 남부지방 일대에 엄청난 폭우를 뿌렸던 장마전선이 동해상으로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드디어 따사로운 햇살을 바라보며 거리를 걸어다닐 수 있었습니다만 4호 태풍 탈림 이후 5호 태풍 독수리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는 수치 모델들의 모의가 나오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의 수치 모델들의 예측들은 5호 태풍 독수리도 남중국 방향으로 진로를 가져갈 것으로 모의하였으나 현재 7월 19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예측들이 다르게 나오면서 엄청난 폭우로 13일부터 비 피해를 보고 있었던 우리나라에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JTWC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를 살펴보면 98W 열대여란 즉 5호 태풍 독수리의 씨앗은 여전히 오렌지서클인 상태입니다. 오렌지서클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4시간 이내에 5호 태풍 독수리로 발달할 가능성은 현재 중간 이상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따뜻한 햇살을 겨우 보면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날씨를 98W 열대여란 즉 5호 태풍 독수리가 일순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밀어올라가게 할 개연성이 커 보이며 이렇게 되면 한국에는 또다시 엄청난 폭우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기상청의 예측이 맞는지 아니면 유럽중기예보센터 아니면 다른 수치 모델의 예보를 볼 것보다는 태풍이 직접 한반도로 향하는 것도 큰 염려가 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나라에 주면서 장마전선이 한반도로 다시 한번 몰아닥치게 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음도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를 살펴보면 4호 태풍탈림에 대하여 최종 보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화이널 경보를 보면 홍콩을 강타했던 4호 태풍탈림이 19일 베트남 하노이 동북동쪽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소멸할 것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